안녕하세요 평범한 진우캠입니다 오늘은 엉덩이를 박살낼 수 있는 운동 루틴을 가지고 왔고요 운동은 이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맘은 1분 안에 정해진 개수를 완료하고 남는 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진행하는 운동 방법인데요 총 18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운동 동작은 스윙, 고글리 스쿼트, 점핑런지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글리 스쿼트 같은 경우에 너무 힘들면 캐틀벨을 들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점핑런지도 점핑런지 빼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항상 개인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서 운동 진행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자 그럼 운동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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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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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